내 삶의 전부가 헤어진 사랑 내 삶의 의미가 버려진 사랑 봄, 여름, 가을은 볼 수 없어도 하얀 눈을 맞추며 기다릴게요 아우 그냥 배급받게 아픈 게 그냥 도통 잠이 와야만이지 선생님, 여기 급해서 그러는데 진료 좀 봐주세요 이쪽으로 눕으세요 도랑이 빠진 것 같은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어디 가 아, 비는 그냥 쫄깍마저 불었네 어제 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기, 잠깐 기절한 것 같은데 외상도 없고 내부출혈 의심도 없어요 아, 그럼 괜찮은 겁니까? 언제쯤 깨어날 수 있어요? 비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열이 심해요 해열제랑 수액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옷부터 갈아입히세요 제가요? 아, 뭐요? 부부지간이 아니어라? 아, 아니에요 아이고, 아, 얘까지 둘이 놀러 왔으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닌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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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죄송한데 옷 좀 대신 갈아입혀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아, 참 거시기 거기에 그 뭐 내외하고 그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싸게 나와있어 잘 왔습니다 아, 아니 왜 벌써 와? 오페라보고 늦을 거라며 오빠가 급하게 지방 출장이 생겼대요 아니, 월매나 급한 일이길래 우리 귀한 손녀 바람까지 맞췄다냐 워낙 잘나가는 쉬프잖아요 저 좀 올라가서 쉴게요 에이, 시스타 오, 의상 죽이는데 야, 너 다 저녁이 어디 가는 거야? 월세 받으러 가요 나가, 오늘은 꼭 돈 받아오니라, 잉? 걱정 마시라니까 다녀와요 아니, 자, 적성이 빌딩 관리인하뇨 어째 저라고 신이 나서 나간뎌? 근데 혜리 자는 암만 해도 직원이 그 녀석이 속을 새기는 모양이제 당신 혜리방에 한번 올라가 보지 그래 네 암만 해도 이 직원이 집서 우리 집을 무시 못 오게 처방을 해야 쓰겄구만 처방이요? 그 타운 마트에서 별간 신축 사업을 우리 혜리한테 맡겨버렸다면서 예, 그렇다네요 동성시장 부지 쪽에 지을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사돈댈 집하고 뭔가 확실한 사업적 동맹을 맺으려면 지분을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사업에 참여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나아가 혜리 고것이 타운 마트로 시집가고 잡다고 했을디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어? 그 집안 사업 물려받고 우리 프루트코리아랑 합병할 것을 다 내다보고 허락한 거 아뇨? 그랑께 나 말대로 야 셰프님 저희 나주 배산지에 가셨는데 송덕 씨 안 들려요? 송덕 씨 예 제가 나주로 꼭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아니 어쩜 너랑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출장을 가 뭐 중요한 일이 있었나 보죠 아 그럼 미리 연락을 주든가 무슨 그리 급한 출장이라고 나주에 배 구입하러 갔다는데 그게 근데? 왜? 설마 혼자 간 게 아닌 거야? 오빠랑 프로그램 한다는 피디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오빠를 나주로 부른 것 같아요 그 피드란 여자 정말 딴 맘 믿나 보네 송덕은 그 여자 처음부터 이해감이 안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엄마 무슨 생각을 그리해요? 아 아니야 그 피디란 여자랑 고정으로 방송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박예수한테 그럼 매주 그 여자랑 촬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감했으면 안 되겠다 네? 애들 오페라 보러 간 거 아니었어요? 혜리 혼자 집에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이 셰프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어머 우리 아들 나한테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전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아 그나저나 혜리한테 미안해서 일을 어째요? 예 들어가세요 이 녀석이 가뜩이나 혜리한테 부부싸움 들켜 약점까지 잡힌 마당에 바람까지 맞춰 지방 출장 왔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외박을 하겠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됐어요 내일 레스토랑으로 바로 출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혜리 바람 맞췄다며 걔가 착해서 그렇지 웬만한 여자 같아서 봐 근데 너 설마 여자랑 있는 건 아니지? 나 지금 오래 통화 못하니까 내일 집에 가 얘기해요 잘자요 엄마 어? 직원아 직원아! 얘가 진짜 딴 여자 생긴 거 아냐? 지도 안 들어온다 그러더만 남매가 아주 쌍으로 외박을 하네 누구세요? 야! 내 애기들은 가져왔죠? 내 애기들은 가져왔죠? 주시죠 밀림 월세 맞네요 계산 끝났으면 얼른 내 애기들부터 주시죠 밤부턴 월세 한 달만 밀려도 사무실 바로 뺍니다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알아? 이제 너희들과 헤어진 일 다신 없을걸 하하 하하 퍼펙트 갑니다 그럼 잠깐 이대로 끝낼 줄 알았지? 이거 뭐? 이거 내가 SNS에 올리면 글로벌 스타되는 건 한순간이야, 그치? 이 여자가 근데... 얼른 줘 못 지워? 빨리 안 지워! 아, 사모사야! 집에 가봤자... 반기는 사람은 커녕... 우라통 터지게 하는 자식새끼만 줄줄이고... 가만 보자! 김여사 김여사 최원장, 민마담 전주댁 오늘 전장은 누구랑 먹을까? 어느 여자를 만날까요?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그래, 오늘은 전장이다 하하핰... 하하하하... 아, 이거 잘한다! 하하하하... 아따, 우리 남순이가 쫙 까 추는구만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최고죠. 여기야. 이거 잘한다. 사장님, 기분 풀러드리려고 우리랑 저랑 준비했어요. 기분 좋아지셨으니까. 좋아지고 말고. 아이고, 신난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순대 좀 사먹고 와도 되니까? 그럼 되고 말고. 우리 델이가 먹고 오더라고.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참, 거래처 갔다가요, 괜찮은 도매 산지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영농 조합장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응? 아, 나가 산지 계약할 돈이 어딨다고. 아, 일 없애야. 워낙 가격이 잘 나왔길래 그냥 뭐 드려운 말씀이에요. 응. 자, 속은 괜찮으세요? 나는 사장님 술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뭔 일 있던 건 아니죠? 암실웅도 아니에요. 야, 나가 안 먹던 술을 추 먹고 겁나게 젠상을 떨어버렸지? 오 사장님이 고생 좀 하셨죠. 응? 오 사장이? 이자만 내다 볼장 다 본다는 야구가 있으니까 싸게 싸게 원금도 갚더라고. 이자 내긴 허리가 휘는 판에 원금은 무슨 수로 갚는데? 아, 그랑께 다 큰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 딱 끊고 한 푼, 두 푼 모아봐야. 아, 술 쪽 멀쩡한 것들이 뭐다고 지음이 핏바라먹고 자빠졌는가 뭐고. 자식 낳아봐. 그게 그렇게 무짜라도 매장하게 되나. 거물이 같은 새끼들 줄줄이 달고 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사는 게 몇 번 났구만. 오 사장. 아, 누구요? 얼날이여? 재생상 나셨구만. 여것 좀 먹어보더라고, 응? 으아, 꽃감이요. 엄마? 꽃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 먹고 진상 부리는 것들하고 이 꽃감이랄게. 아따, 그 성질머리하고는. 그라고 여그저그 퍼주다가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늙어보면 누가 걷어놔 줄줄 알어? 요즘 요양원도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던디. 의미, 그놈의 훈계는? 아, 그라고 고생해서 키우면 못 들어. 싸가지, 바가지 딸런 집 버리내면 찾아간다던디. 아, 그만뻑어갖고 이제부터 당신이상 달랑께. 아이, 유튜브아. 의미, 우리 도원이가 얼마나 싸가지가 좋은데 그려. 아따, 볼나게 만났네. 아, 왜 그래요? 아, 지금 이, 이, 이 셰프님이 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젊은 의세가 혼자 있는 보건소에 두고 그냥 가요? 그래도 안면 있는 외관 남자가 낫지. 아니, 그러면 이 옷도 설마 이 셰프가 싹 다 갈아입힌 거예요? 아,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들까 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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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아이, 왜. 아니, 누가 허락받고 내 몸을 함부로. 아, 뭘 그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요. 예? 이미 한번 물속에서 찐한 스킨십도 한 사이인데. 아, 진짜. 아니, 왜, 왜 자기 맘대로 내 속옷까지. 아, 진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이, 뭐 별것도 없는데. 남들이랑 똑같으마. 야! 일어나셨네요? 아, 네. 열이 내려서 다행이에요. 여기. 해열제 오픈으로 드릴게요. 혹시라도 또 열이 나면 드리세요. 여, 여기가. 보면 몰라요, 보건소지?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남자친구분이죠. 어제 밤새 간호하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남자친구 아니라니까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럼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요. 속옷 내가 저기 잘 널어놨으니까. 아, 네. 챙겨. 도구누아! 도구누아! 자나? 아이고 여지가 안 들어온 거 시방 전화기가 꺼져있어. 소리샘으로 연결 중입니다. 연결된 후에는... 이게 뭔 일이지야? 여지가 들어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되고 여보세요? 아빠, 나예요. 너 시방 어딘데? 전화도 안 되고 여지가 들어도 안 오고 뭔 일 남겨? 촬영이 늦어져서 아직 출발도 못했어. 어제 전화한다는 게 전화기가 물에 젖어가지고 먹통이 돼가지고 미안해, 아빠. 아이고, 난 또 그냥 누가 납치라도 휘어간 줄 알고 당장 신고할라 했던 게 아니, 스탭도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날 납치해. 아, 그래도 그러지. 아니, 나 뭐 저번에 빌려가지고 기별을 했어야지. 밤새 촬영하느라 틈이 없었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아빠. 응. 아, 그러면 언제 올라오는 게요? 어, 뭐 다 정리하고 오후엔 도착해요. 에이, 알았당께. 에이. 아이고, 이 다 큰 딸년 외박하는 꼬라지나 봤었고. 아따, 뭔 놈이 전화가 자꾸 왔어. 에이, 여보시오. 안녕하세요. 송피디님 방송국 후배 조피디입니다. 에이, 에이. 에이, 오랜만이네. 에이, 잘 있었는가? 예. 송피디님 혹시 연락 없었어요? 밤부터 전화가 안 되는데. 에이? 아니, 저, 같이 출장 간 거 안 했는가? 에이? 아, 선배 뭘 차냈는데? 아니, 뭔 소리요? 아, 도리 시방 저, 그, 그, 맛집 헌팅인가 모시게 한다고 전주에 갔는데? 아, 예. 제가 착각했나봐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 엄마, 그럼 나가, 나한테 거짓말 했던 거예요? 그럼 야, 또 설마 지혜임이 찾아 땡기는 거 아뇨? 아뇨. 이, 나랑 약속했은 게 아니겠지? 프루트코리아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과일 유통하는 집이여, 여그가. 아, 그래요? 이댁 할머니가 그 과수원이랑 큰 땅 가지고 계셨던 나주 땅 부자란 말씀이죠? 그렇단 게 웬만한 땅은 다 팔고 서울로 간 제가 그건 한 30년은 될 것이야. 큰디,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을 찾는다고? 예, 저희 엄마 소식을 알고 계실까 싶어서요. 기억력도 설찬이 좋은 양반인 게 알 수도 있을겨. 감사합니다. 연락처 알아낸 거예요? 주소가 삼청동이라는데 이 주인분이 엄마 소식 잘하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찾도록 내가 귀 팍팍 불어넣어 줄게요. 아, 참. 배 구하러 왔다면서요. 과수원 가야죠. 네. 잠깐만요. 어, 혜리야. 출장 잘 다녀왔어? 어, 아직. 나주에서 볼일 보고 있어. 아직도? 어제 좀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어. 이제 곧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전화할게. 어제 정말 미안해. 옆에 누구 있어? 어? 어, 뭐. 사과 의미로 오빠가 서울 올라가면 저녁 쏠게. 뭐 먹을래, 우리 혜리? 전 그렇게 사과를 하신다면야. 메뉴 이따 말해도 되지? 응? 어? 어? 분명. 송도원 그 여자야. 어떻게 됐어요? 방금 다른 사람한테 배를 넘겼다나 봐요. 좀 한 일찍 올걸. 미안해요. 나 때문에 배 계약도 놓치고. 배는 못 구했어도 송도원 씨는 구했잖아요. 고마워요. 어쩌다 보니 두 번이나 이 셰프님 덕분에 살았네요. 살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신세진 적 없었는데. 뭘로 이 은혜를 갚죠? 말로만 떼면 안 되는데. 네? 생명의 은인한테 그럼 말 몇 마디로 입 닦으려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보상 받아야죠. 어디 가능한 걸로 얘기해 봐요, 그럼. 엄마 만남 그때 한턱 쏴요. 뭘 쏠지는 그때 얘기해 줄게요. 제발 꼭 한턱 쏘고 싶네요. 부르셨습니까, 본부장님? KBN 방송국에 송도원 피디라고 있어요. 좀 알아봐 줘요. 학력, 가정환경,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렌트카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레스토랑 못 나가서 어떡한대요? 오늘은 VIP 예약 손님 없어서 한가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감기 싹 나은 건 아니니까 들어가서 푹 쉬어요. 네. 이 돈? 들어가요. 엄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먹어라. 아빠. 가게 나가요? 남자가 있으면서 고라고 시집 안 간다 발뺌을 해서 한겨? 아빠도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셰프예요. 셰프면. 요리사 말이여? 어메어메. 맞네, 맞어. 저기 마리 씨 이거 챙기름.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다냐? 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고라고 앙큼을 떨어야. 진짜 사귀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뭐가 아냐. 나한테 출장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저놈이랑 하룻밤 거시기 한 거면 말 다 한 거 아냐? 아, 그런 사이 아니고. 우리 출연자야. 근데 니 왜 출장 간다고 거짓말였어? 니 후배놈이 전화가서는 니 월차 낸 거라던디? 아, 아. 그게. 아, 저 사람이 과수원 찾아갈 데 있다고 해서 도와준 거야. 아빠, 괜히 허물켜지 마요. 아무 사이 아니니까. 엄마, 설마 저 자식이 그 밤까지 물아놓고 너 책임 안 잡을 것도 하고 이런 것이야? 이런 씨. 아, 무슨 책임을 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나 씻고 얼른 또 출근해야 돼. 저것이 머서 호박 씨를 까먹기로 한대야. 저것이 머서 호박 씨를 까먹기로 한대야. 네. 본부장님이 추진 중인 별관 신축 사업에 적잖이 걸림돌이 될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어이, 갈아입을 속옷이랑 겉옷이에요. 고마워. 연락 오는데? 아, 거기 메모에 놨습니다. 뭐, 잡지사 두 곳이랑 사명그룹 김전무님 주말 디너 예약하셨고요.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지? 뭐, 셰프 특별메뉴 없다고 돌아가신 세 팀 말고는요. 오케이. 어, 혜리야. 서울은 도착한 거야? 어, 레스토랑이야. 나 먹고 싶은 거 생각났는데. 뭔데? 메뉴에 있는 거 말고 이지간표 특별 추천 요리 주문해도 될까? 당연하지. 그럼 약속 펑크 낸 거 용서해 주는 거냐? 오빠 요리 보고 생각해 보지. 그래, 좋다. 이따 8시까지 식당으로 와. 어, 이따 봐. 그김라고 내가 네 Arabic große 엉망지나 고마워요. 넍40빈 아, 진짜. Granama 박 немного 그런 바람 중이었대. 억울해. 선배, 어디 가요? 어, 휴대폰이 물먹어서, AS 센터. 아휴, 진짜. 휴대폰 좀 새로 사지. 완전 구형. 몇 년 쓴 거잖아요. 멀쩡한데 뭘 또 새로 사. 아니 근데, 어딜 갔다 온 거길래 아버님이 몰라요? 전화했더니 나랑 같이 섭외 간 줄 아시던데. 미리 입단속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하여간 촉쇄야. 비밀인 줄 누가 알았나? 진짜 선배 이상해. 남자 생겼어. 관심 끄시고 내일 촬영 중이나 하셔. 생겼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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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응? 뭘 아까운 줄 모르고. 응? 아, 나가 받았으라고 글하고 일렀는디. 나 말이.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겨? 한글 때는. 이, 물 틀은 나야. 깨끗이 빨이니라. 엄마 생김은 꾸질꾸질하게 생겨가지고. 아,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대냐? 무슨 말이니까? 나 그래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장동건 닮았다고 했어요. 니가 장동건이면 난 고소용이 다 있어. 이놈아. 아따. 어째. 볼 적마다. 남순이를 잡았었는가. 참말로. 엄마 좀 잘하네. 응. 아, 개뿔 웃는 주제에 해픈 것도 뚱뚱을 닮아버렸어 아주. 응. 아, 이 놈이 쓴 물새도 대신 그 짝이 내불면 되겄네. 응. 진짜 치사하니라. 돈 끼선 아줌마. 갈수록 슴수맞게 늙는다. 그 시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응. 으쌰? 아, 야. 너 아가리를 확 깨버려. 아이고, 알지. 물새나 내가 될 테니까. 고만 좀 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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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순이 그 저 얼른 머리 감고. 어이, 가게 좀 나가보더라고. 저 알바스강 끊었습니다. 에이, 에이. 나가 쪼까이 벌벌어 댕겨오는 동안에. 양심 아줌문이든 덮고 있으라이. 응. 어디 가세 내가. 좋은 데 가는구만. 응. 떨렸되면 속속 뜨리면은 뭐 새장 가라도 가는 같네. 룬기 하나 있지? 이거 사과 한 상자에 얼마예요? 싸게 해줄게. 드려가요. 얼만데요? 만원. 사과 한 상자에 만원이면 뭐가 남냐 우리야?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맨날마다 만원 주는데. 여기 하나 있냐? 할아버지다. 네, 사장님. 야. 너 시방. 나랑 어디 쪼까 좀 가야 쓰겄다. 어딜요? 야 글쎄. 그 도운 애인이. 저번에 우리 가게 온. 그 식당 주인이더란게. 예? 양보가 나 쌀 끌고 됐나. 이 세탁소 풀린 거 티 안 나냐? 괜찮아요. 나도 어디가 사장님 딸인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갑이요. 오. 양보가 나. 그 손이 참 떨린다. 싸게 들어가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맘에 닿으셨어요. 임마장님 맞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손님? 없어요. 얼른 치우고 새 잔이랑 물로 갖다드려. 계시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심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주문 도와드릴까요? 좀 이따 시킬게요 네 그냥 커피나 마시고 가줘 야 여기 월세만 해도 꽤 되겠지? 여기 땅값이 비싸긴 한데 이런 식당 다 허세죠 뭐 야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여기 주인이면 대단한 것이지 어? 아이고 우리 도원이가 무슨 신앙 안 당하려는 모르겠다 어서 오십시오 오빠가 저녁 같이 하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죠? VIP 룸에 준비해뒀습니다 어서 와 오빠 안녕히 가십시오 커피가 겁나게 만나더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 계산 배고파 오빠 얼른 들어가자 어 그래 만회하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보긴 했는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 이건 뭐야? 다 교리야? 어 꼬꼬뱅이라고 이번에 송피디랑 기획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명이요 송피디랑 프로그램 때문에 자주 만나나 봐? 기획회의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방송일이 꽤 많더라고 오빠가 인기 때문에 방송한 사람은 아니고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원래 방송 싫어했잖아 어 그러게 생각보다 재밌어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다행이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역시 나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건 우리 엄마랑 혜리 너밖에 없다니까 자 한잔해 근데 어제 나준 정말 혼자 간 거야? 어 혼자 가긴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송피디 만났어 무슨 일로? 송피디는 개인 볼 일이 있었고 난 산지 계약권 때문에 간 건데 암튼 거기서 사고가 좀 있어서 본의 아니게 같이 있게 됐지 밤새 둘이 같이 있었다고? 아 뭐 남녀 사이에 그런 건 아니고 비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혹시 오빠 뭐 다른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눈치 챘냐? 혜리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나 이상하게 송피디가 좋다 오빠 원래 만나는 여자 많았잖아 같이 일하다 보니까 편하고 그런 감정 아니 이번엔 좀 달라 뭐랄까 나 자꾸 생각나고 생각하면 웃음 나고 막상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혜리 너도 이런 감정 느껴봤냐?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송도원 당신이 뭔데 감히 내가 이제껏 유일하게 사랑하고 공들인 남자 맘을 흔들어? 절대로 당신같이 보잘것 없는 여자한테 절대로 직원 오빠 뺏기지 않을 거야 너희 염의 얘기만 안 그랬으면 내가 뭐 든다고 술만 씻겄어 알았어 알았어 나 다시는 엄마 안 찾을게 생각도 않을 테니까 걱정마 오빠 아빠 미안해 여보세요 저기 강부남 씨 댁이죠? 네 저희 어머니신데 어디신가요? 저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소식을 아시나 해서요 사람이요? 예 25년 전에 그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자분이요 나주 살 때요 아 성함이 지길자 씨라고 지길자 강부남 씨랑 제가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계신가요? 하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 하 하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준 사람 내 삶의 해미가 되어준 사람 봄 여름 가을에 볼 수 없어도 나랑 사깁시다 나 송 피디 아니 도원 씨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이 쉬워요? 진짜니까 암마녀도 논산 딸기 산지 나가 자가쓰겄다 어디서 1억이 넘는 돈을 구하시게요 상원 날짜만 잘 지켜주십시오 논산 딸기 얘기는 뭐냐? 지간 아픈 문제까지 신경을 쓰면 그래? 그 산지를 어떻게든 선점해야 해서 그래요 송 피디님? 나 이 직원 셰프 엄마예요 우리 직원인 집에서 정해놓은 정혼자가 있어요 기대 같은 거 품지 말아요 어디 시장 장사꾼 딸이 우리 아들을 넘몰 주지나 돼요? 송 피디 아버지까지 알아본 거예요? 도원 씨 내 삶의 전부가 헤어진 삶을